자 여러분 주일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1월 둘째 주 주일아침 통독 성경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성경에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성경책을 통독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주인 되셔서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셨는지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부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남은 생을 이 성경 붙들고 꿈꾸는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책은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숫자가 그렇게 좋은 거죠 지금 몇 시입니까? 이 말은 그 말 속에 문자와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문자잖아요 문자인데 몇 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숫자를 묻는 거죠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이라는 숫자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사용하므로 우리 인간들의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숫자가 애매하면 만나야 될 시간에 못 만나면 약속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시간을 숫자화해서 잘 사용하면서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숫자를 시간화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잘 사용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비시와 에이디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시고 난 후 비포 크라이스트 애니 도미니 이 말은 숫자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숫자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이를테면 날짜 숫자로 그것을 잘 정리정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내용은 창세기 22장부터 창세기 41장까지입니다 이 말도 숫자입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문자죠 그런데 21장 이 말은 숫자고 41장 이 말도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부터 41장까지를 우리는 이것을 7일로 나누어 놓고 매일치를 5가지 포인트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나누면 동거롭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나누면 또 뭉개져버립니다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맛있다 와도 없다 그러잖아요 음식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의 차이는 비율입니다 그 숫자 비율이 뭉개져버리면 음식이 맛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런 어떤 숫자들을 잘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차근차근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숫자 공부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부터 창세기 41장까지는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 거니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그리고 야곱과 함께 어울리게 된 열두 아들들의 인생 이 3대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이라는 얘기죠 3대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순차성을 지녔다는 거죠 한마디로 뒤죽박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도 비율이 뭉개지면 맛이 없고 어떤 이야기도 순차성이 뭉개지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다 보면 이런 순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숫자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 인생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에서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인 거죠 그 일,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후에 뭐 이런 겁니다 이 시간, 그 일 후, 전후라는 말 있잖아요 전은 이전 시간, 후는 이후 시간인데 그 일, 지금 모래야산 번제 사건이라는 이 사건의 시점은 보려면 아브라함이 가난에 도착해야죠 그 다음에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거쳐 이삭이 태어나야죠 이삭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한례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 이삭이 자라서 두 사람이 지고 왔던 장작짐을 혼자 질 만큼 자라는 그 청소년기 정도만큼 자라야 됩니다 그 일, 그 숫자 지난 후에 이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7일치 공부가 끝나는 날은 창세기 41장인데 창세기 42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여기서 그때, 그때는 뒤로 가서 숫자 시간을 보면 요셉과 야곱이 헤어진 지 22년 만에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2년 만에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시간 숫자 또 사람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뭉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명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꿈꾸는데요 꿈꾸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이유는 꿈에 들어가면 시간이 뭉개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 얘기인지 현재 얘기인지 미래 이야기인지 오늘 또 이제 교회에 오면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그 차 안에서 그런데 꿈 얘기는 참 크게 묶는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시간 얘기로 들어가 보면 되게 뭉개 있습니다 생긴 것도 뭉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음식도 뭉개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생각이 뭉개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시간을 비롯한 숫자들 그 다음에 사람 숫자들 그 다음에 사람 숫자들 시간과 사람 숫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만큼만 좀 더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너무 이제 막 거기에 자기 숫자를 집어넣어서 과학적 근거를 넣어서 창조의 시간이 몇 년 되다 너무 이렇게 숫자로 가면 숫자에 치우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우친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에 자기만의 관점을 가졌다는 거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기록만큼의 정확도를 어떻게든 추구함으로 그 범위 내에서 늘 성경 공부, 성경 해석은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한 권이잖아요 그 한 권의 성경을 읽고 다 따로따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지나치게 너무 따로따로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예수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정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7일치 공부 안에 들어가 보면 3대 이야기가 들어있다 시간, 그 다음에 공간은 모처럼 가나한 이야기입니다 모처럼 가나한 이야기 물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3대 안에 가나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또 공간 얘기로 들어가 보면 야곱이 하란에 가서 살다 온 시간이 들어있고 하란이라는 공간을 가서 살다 온 기간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가나한에서 뭔가 고향 땅으로 너무 기뻐하는 그런데 창세기 4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낯선 땅,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이 낯선 땅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가나한 땅이 고향 땅이 됐다는 놀라운 시간을 보냈고 그 공간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또 하나는 인간 인간아 인간아 그럴 때 거기에 좋은 느낌을 담아야죠 어우 인간이시여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어우 인간아 이런 말은 좀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성경을 할 때 시간, 공간, 인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또 통으로 묶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은 숫자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이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이 없어질 뻔했죠 그런데 다행히 없어지지 않았고 그 이삭이 겨루를 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에서 에서는 숫자가 이후에 늘었죠 이후에 보면 이제 오바디아 보면 에듬족의 숫자가 있잖아요 족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야곱은 이제 부인이 4명 아들들이 12명 이렇게 숫자가 느는 그런데 그 정도 숫자를 총체적으로 보면 한 76명 이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서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내부에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밀어내서 한 사람의 숫자를 없애버리는 그런데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얘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창세기 22장부터 창세기 41장까지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그런 식으로 역사순으로 전체를 통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또 묶어서 이렇게 7일치씩 묶어서 혹은 하루치씩 묶어서 1년 정도 범위 안에 이렇게 정리 정도를 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가 어느 부분이 아닌 전체가 우리 인식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 우리는 알았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시의 정신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공부했다라는 얘기밖에 단순한 표현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았다는 얘기는 지혜와 기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은혜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알렐루야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공부해서 이를테면 시간 이야기, 공간 이야기, 인간 이야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뜻을 행하신 사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간다면 결국은 이런 사건들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된다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축소하고 자기만의 칼날을 입혀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보라색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 창세기 일정에서 게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체 이야기, 게시록 주신 이 놀라운 책을 송돌이체 알아가는 게 진정한 빨주노초판 한 번 모든 걸 다 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간, 공간, 인간 대략 감을 잡으셨으니 그 안에 핵심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말 속에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체 시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이삭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을 꼽으라면 모리아산 번제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이삭은 비교적 좀 이른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경험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번 깊숙한 뭔가 사건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가장 넘버원으로 꼽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번제 사건이었다는 거죠 제사 사건입니다 제사 구약 성경에 사실은 보면 아담의 가정에서도 제사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서도 제사 사건이 있었죠 이후에 보면 수많은 가정들의 제사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모리아산 번제 제사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번제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와우! 아버지와 아들,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순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이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이잖아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부모만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청소년이 되고 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무 살 넘어지면 돈이 중요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권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돈과 권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권력과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인데 그걸 아는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순종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경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험은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경험은 야곱 이후에 보면 요셉 그 이후에 보면 다윗 등등 그들의 경험 이야기가 이를테면 그 집안의 축복의 지식인 거죠 지식이 쌓여서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배신을 경험해 본 가정은 혹시 무슨 사건만 경험하면 또 이것도 배신의 어떤 칼라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경험을 이제 가져놓으면 부모 때 가져놓으면 그 경험이 자식대로 그 다음 자식대로 이어져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복이 쌓여가는 그런 형국을 띌 수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런 3대의 그런 모습을 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이삭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 경험하는 중대 사건 중에 하나는 흉년과 풍년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농사짓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사짓기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숫자적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씨앗의 많은 배수를 거두기 위해서죠 그런 농부의 계산이 없다면 농사를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적기 어느 시점에 씨앗을 뿌려야 어느 시점에 또 자라게 하고 어느 시점에 거두어야 된다 이 숫자적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난의 농경사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런 농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었다 흉년을 경험하면서 어느 흉년이 아닌 곳 하란이나 어떤 가난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농경사회에 농부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 끝내고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한 번 더 여기서 씨앗을 뿌려봐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 흉년 조건인데 이 흉년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해봐 이건요 이 경험치를 능가하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열심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써봤는데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해봐 이 말을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경험에 충설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사실은 경험이 자기를 미래를 이끄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가 장관을 세울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들춰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 과거가 곧 미래라는 거예요 청문회 때 과거를 꼼꼼히 들춰보는 이유는 과거 때 했던 패턴을 미래 때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과거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간도 내일 입장에서 보면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잖아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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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해서 옮기려는 판단까지 했다는 얘기는 모든 경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지혜롭게 어디로 옮겨봐가 아니라 이곳에 한 번 더 씨앗을 뿌려봐 여기에서 이제 순종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서 나는 순종했다 믿음했다 그 얘기는 시시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어떤 그런 상황을 내 계산대로 보면 내 경험 나의 과거 경험 지식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한 번 더 해봐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게 이삭의 흉년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100배 나와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정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농부들의 농사 수치 방법을 100배 능가할 만한 능력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경험으로 축적된 거죠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축적이 되어 있어야 이후에 이제 가면 애국에서의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혀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에 이제 창세기 42장 이후에 요셉 얘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그 가정을 3대째 이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이 기초를 놓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의 흉년과 풍년 사건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란 생활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란에 가서 사실은 형과 갈등을 빚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장작권이고 아버지가 충분히 이렇게 농사 지어놓은 일종의 가정의 풍요였는데 그걸 사실은 형과의 경쟁 구도에서 좀 획득하고 싶었는데 이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 어머니와 합의 상의 끝에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으로 갔는데 처음엔 뭐 사실 뭐 그 먼 곳까지 간 게 생존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장가를 간 거고 장가도 좀 많이 가버린 거죠 많이 가버리고 그리고 아이도 막 생긴 거예요 아이도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축복하고 생긴 게 아니라 막 이상한 경쟁관계를 통해서 열둘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아들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 일은 축산업이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건 농경업인데 자기 장인한테 배운 건 축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란 땅에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게 사실은 그 땅에서 양을 키우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재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더 노련한 그러니까 야곱의 장인이 축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한 게 뭐냐면 얼룩얼룩한 양들은 네가 가져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야곱의 장인 집 안에서는 손금 보듯이 권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해 그러나 수입은 적게 가져가 그런 장계를 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리한 조건을 야곱이 뚫어버리죠 야곱이 뚫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양이 연룩 무늬 양이 더 생산되는지를 파악을 해내는 그러니까 이걸 전문업자라 그래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축산 전문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란에서 이 축산 전문업자 이거는 이제 사실 어디서 빛나는 거니 가난에서 보면 하란은 북쪽이잖아요 북쪽이 가서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축산업자가 되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축산업한 거예요 사실은 초년에는 그랬는데 중반 이후에 보면 이제 창세기 42장 이후 사건이 또 애굽에서 발생하잖아요 애굽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어서 보면 고샌땅을 확보할 수 있는 명물을 하란에서 획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고샌땅에서 이제 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 공간 인간을 보내겠죠 뒤쪽으로 가면 시간 공간 인간 거기에서 보면 이제 2만 3천 가정이 1년 된 어린 양을 다 한순간에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 놀라운 준비를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란에서 굉장한 준비를 한 시기였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잘 쌓여져가고 이어져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순차성을 띄고 어쩌면 이렇게 잘 정리정돈되어지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역사순으로 66권을 원스토리로 십자가 원스토리로 정리한 후 이 원스토리를 365일로 나누고 그리고 매일치 스토리 포인트를 이렇게 5개씩 정리를 해서 너무 이제 50개 어떤 건 50개 어떤 건 70개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66권을 첫째는 원스토리로 그리고 원스토리를 시간 공간 인간을 나누어서 365일로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포인트를 5가지 포인트로 잘 정리해 놓아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는 책을 가지고 10년 공부한 것 이상의 효과가 나오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이 책 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통독교회 성도인들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기반 위에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 번 꿈을 꿉니다 오늘 또 이제 6일 지나고 7일째 창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주님 주신 주일이잖아요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서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놀란 그 게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게시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내 몸을 편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려먹는 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거는 성경의 요구 외에 다른 세상의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잖아요 이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이웃사랑을 서로 내 몸처럼 우리 서로 통독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이걸 실천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사랑을 잘 서로 실천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놀라운 복된 통독교회 통독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재미있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52주 매주일날 성경을 7일 7일씩 공부하여 성경 전체를 통독함으로 주의를 더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경착할 수 있는 실력을 쌓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기록대로 알아서 이 기록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복된 하루와 남은 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사사 사랑하는 통독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총안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